자 이렇게 케이크를 쌓았는데 올라갈 수가 없잖아 니아야 니가 잘 먹으니까 이 케이크를 계란식으로 먹어줘 나만 믿도록 해 니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계란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집중 집중 한 개라도 잘 못 먹는 순간 우린 올라가지 못할 거야 이야 이거 리아가 케이크를 계단식으로 먹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 이야 30층이다 오오오오오 뭐지 이건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 입구없나 이거 뭐야 길을 건너 사다리를 찾으세요 오오 뭐지 소가 있다 소가 있고 길을 건너보자 건너면 되지 뭐 길이야 건너면 되는 거야 뭐야? 얘들아 트램펄린 재밌어 보인다 재미없어 지금 우리 목숨이 걸려있는 재미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내가 볼 때는 여기를 건널 수 있는 눈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발을 만들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칼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딱 칼인데 이거? 그치? 그러면 가죽을 얻으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야 소들아 가죽신발을 만들자 가죽신발 소들아 미안하지만 너네들의 가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됐다 이 가죽장아가 있으면 눈에 안 빠지지 않을까? 한번 껴볼까? 가볼까? 얘들아 엄마 가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얘들아 엄마는 여기 못 오나봐 가죽장아가 없잖아 자기 집인데 자기가 못 떠낸다니 좋았어 여기 벽을 건너야 되나 본데? 벽을 벽 건너러 가고 싶다면 빗을 찾으시오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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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는데 빗? 빗 어디? 여기 니 얼굴? 아니 너 아니면은 이거 모래잖아 그냥 부시자! 어 계속 떨어지는 걸 어 뭐야 여기 앞에 있나보다 이거 언제 다 이거 설마 빗을 찾으라는 게 그거 아냐? 뭐? 음... 횃불 같은 거 아 횃불을 만들어야 돼? 빗을... 빗을 찾아봐 빗이 어디... 어 저기 있다! 이거 이거 횃불 오 좋아 좋아 이거 정말 천재다 눈썰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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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면은 너가 만들었어?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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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손으로 부셔... 샤워하는 거야? 야 이거 손으로 부셨으면 큰일 날 뻔 이거 한 칸 더 있어 오! 저기 보인다 가자 지나갔어 오! 뭐야 사다리가 있다 우와 사다리 사다리 어디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설마 여기 떨어지는 곳? 아니 아닌 거 같고 저쪽에 있겠지 저리로 가볼까? 오! 오!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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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올라가는... 아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가? 됐다 여미님 발냄새 지독하다 됐다 오! 드디어 40층 이거 설마 백층집이니까 백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설마 설마... 뭐야? 여들아 끝도 없어 위가!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이나 없어 스칼? 우리에게 불가능이나 없다고 크크크크크크 뭐야 이거 아? 이거 설마 트랜키 점프대? 우와! 니네 만들 줄 알아? 이거 완전 문젠데 일단 얘들아 일단 얘들아 어...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물을 뿌려야 될 것 같아 자 물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여기다가도 놓고 자 다 채워야 되거든? 다 채워졌나? 어? 다 채워진 것 같다? 그리고 이 디스펜서 안에다가 이 TNT를 넣어줄래? TNT 터뜨리면 안된다 조심해야돼 자 이제 TNT만 나오면 되는건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가? 얘들 뒤로 가줄래?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버튼을 설치하면 됐다 됐다! 어? 후 후 후 후 누가 먼저 갈거야? 누가 먼저 갈까? 난 무서우니까 역시 미호가 먼저 가는게 좋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나야 모르지 그냥 가봐 어? 점프하지마 얘들아 엄마가 왔어 리아야 리아 네 차례인 것 같아 나? 응 저기 위까지 올라가야 된다 나? 나한테 문제도 아니 나 엄마가 왔어 세상에 리아야 네 차례야 내가 눌러줄게 됐다 내가 보여줄게 저기 원으로 꼴 해야 된다고 꼴인 꼴인 왔어? 좋아 그럼 좋았어 자 이제 내가 올라간다 제발 TNT야 잘 부탁해 안녕 어? 왜 다시 돌아갔대? 제대로 꼴인은 못했거든 오 아 안녕 어? 이 쪽으로 어 어 좋았어? ances SARAH 올라왔어 이제 네 차례야 미호야 어 어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게 천천히 올라와 과연? 잘하는데? 여기는 몇 층이지? 헐 순식간에 90층까지 올라와버림 헐 잠깐만 여기 문이 열려있는데 뭐야 엄마 방이야 엄마방? 여보세요? 룡이 살고있어 지금 엄마가 곤히 잠이 든 모양이야 지금 이 뜸에 이 뜸에 탈출구를 찾아보자 여맨이 고기가 여맨아 여기 탈출구가 있어 탈출구가 레버를 찾아 탈출하네 레버 찾아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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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지? 옷장 옷장 저는 옷장이에요 왜 옷장이 있어 잠이 덜 깼나 물이나 한잔 마시고 자야겠다 시원하네 시원하네 옷장아 치친모드 치친모드 치친모드를 가동합니다 옷장이 어떻게 말을 해 치친모드 얘들아 빨리 레버를 찾아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 사다리 사다리 있어 아니 없잖아 이거 뭐 야 얘들아 엄마 침대 아래 상자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목말라 어 엄마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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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요 저 여맨이 어 어 여맨이 고기 여맨이 고기 어 어 어 어 어 얘들아 이 팀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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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어디 있는거지 레버를 찾아야되는데 레버가 레버가 어디 어 요기 있는데 어 화장실 화장실인가 봐 요기 됐다 샤워실이었어 샤워실 물이 들고 있었구만 얘들아 오 다시 조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내가 떨어뜨렸는데 엄마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던 거야 아니 얘들아 빨리 나가자 무슨 소리지 어 아니 여맨이 아니고 살아있었잖아 여맨이 죽은 줄 알고 고기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하구나 엄마가 고기 맛있게 먹어줄게 얘들아 빨리 가자 얘들아 얘들아 나 이쪽으로 야 얘들아 야 저기 붙여 야 너 왜 어디갔어 여민아 여민이 고기를 엄마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어 어 엄마는 하늘도 날 수 있다 어 어 어 어 우리 여민이 고기 좀 먹어볼까 어 어 아주 흡질이 연한게 아주 맛있겠구나 우리 여민이 고기 백측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어 어 어 어 엄마가 빨리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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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장화가 날 살려줬잖아 다행이다 하지만 니아랑 미호는 살지 못했어 탈출하고 싶다면 아래로 뛰어내리세요 복수하고 싶다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세요? 미호랑 니아에 복수를 해야겠어 이쪽에 내려가면 무슨 일이 있다는 거지? 뭐야 엄매나 엄마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렴 엄마 이건 뭐죠? 엄마가 만든 아무래도 기계인 것 같은데 눌러볼까? 엄매나 이건 정말 나쁜 지식이 우와 엄청나네 됐다 이제 여기서 탈출하는 거야 애들은 아마도 못 올라오겠지 얘들아 미안하다 나 혼자 탈출할게 에에 오오오오오오 우와 됐다 드디어 탈출했어 오우 어느? 여민아 안녕 엄마는 살아있었단다 오 여민이 고기냐미 일로 튕겨 들어가건가? 일로와 여민아 한입만 맛보자 어쨌든 백지행 아파트에서 탈출했다 도망쳐 여민아 뿅 구독 뿅 구독 좋아요 안녕